요새 많이 듣는 노래는 다시 갈게요 팔뚝 성분이 고무인지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냥 네 갈게요 요새 많이 듣는 노래는 임재현의 사랑의 연습이 있었다면 다시 태어나면 하고싶은 직업은 몽국 월급은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가나이비스의 뒷부분 못먹는 음식 개고기는 상수육 먹 진벡 진벡 팔뚝 성분이 고무인지 감아줘 세종각이 따로 하는지 세종각이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부분 16년째 가족들과 가고 싶은 여행지 어 2년 전에 LA를 갔다 왔었는데 LA를 한 번 더 가고 싶은데 인천번화가 대전을 지는 대전이 더 많이 알아보는 것이든 대전을 더 많이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대전이 더 많이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